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. 자영업자 생존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을 지원한다는 겁니다. 서울시의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매월 70만원씩 2개월 현금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.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,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유흥, 향락, 도박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.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매출액은 2019년 말 기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지급됩니다. 서울시는 전체 57만 곳의 소상공업체 가운데 72%에 해당하는 41만 곳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 사업 취소,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. 박 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에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과 세출 구조 조정 등 예산 확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서울시는 5월 중순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서울 뉴스 김진중입니다.